안녕하세요 가재기현입니다 15년동안 보컬트레이닝을 하다가 2004년에 앨범을 한장 냈었지만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11년만에 다시 첫번째 내는 저의 솔로앨범이라 너무나 긴장이 되었고 기대가 들어오도록 강요가 혜롭습니다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욕심이라던지 아니면 그런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랜기간 많은 친구들이 가르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이 남았었는데 저의 솔로앨범을 내게되서 행복하고 긴장이 되었고 그런 운한이네요 이번 저의 첫번째 솔로앨범 곡제목은 손만잡고잘게라는 곡입니다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가득 들어있는 노래거든요 굉장히 야한곡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잘 뭐가 들어가지 않았나 한달동안 여러번의 작업을 거쳐서 만들었다가 그런 마음을 들어서 그대 너의 다리를 내 다리 위에 올려줄 렛렛렛렛 그의 전혀 내한한 기억을 잘해주시고 그대의 전혀 내한한 기억을 잘해주시고 그대의 전혀 내한한 생각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